비가 오는 화일, 미주얼 고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비가 새벽부터 온 겁니까? 새벽부터 계속 왔죠. 계속 왔습니까? 큰일입니다. 최소한 2시반부터 왔죠. 새벽 2시반부터? 오늘 하루 종일 옵니까? 비가 혹시? 와야죠. 우산도 있는데. 와야 되는군요. 11시 반까지만 오면 됩니다. 비는 옵니다만 어제 시장이 반등했는데 반등의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반등의 이유. 우사님. 아무리 시장이 어렵건 좋건 간에 3, 4일 떨어지고 그러면 또 반등을 하는 거죠. 의미 없는 반등이라는 거. 전혀 없죠. 높은 금리, 유가, 달러까지에다가 셧다운까지 나오고 있는데 셧다운은 아시겠지만 예산안인데 사실 이번 주에 되지 않으면 다음 주 10월 1일 자정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감시간이? 셧다운은 매년 하는 거예요. 몇 달마다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1년마다 하는 건가요? 몰라요. 그래서 의원님은 별 가시 없으시지만 나름 시장이 시황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셧다운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있습니까? 셧다운이 되면.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 되는 게 우리나라 분들, 우리나라에 계신 분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셧다운이 언제 된다는 거예요? 자정까지. 10월 1일 자정까지 협상이 돼야 된다. 이번에 추석 연위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네. 그렇죠.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처럼 내가 모처럼 내가 휴가를 내서 미국에 갔다. 갔다. 미국에 갔어. 그런데 미국이란다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시공원이 있고. 그렇죠. 주공원이 있고. 그렇죠. 국립공원 이런 거 있잖아. 있습니다. 셧다운이 있는 건 연방에서 하는 건 연방. 우리나라도 국립공원이 있다시피 연방공원이 있잖아요. 연방공원. 연방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연방공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가는 데 철채 있는 건 아니잖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휴지통에 비워지지 않는다거나 화장실 청소가 안 돼 있다거나. 그거는 진짜 위급한 거는 다 하죠. 위급한 거에 대한 911 같은 거 다 하고. 거기에 페트럴 같은 거 있지만. 그런 건 약간 불편하고. 간혹 가다가 나라에서 하고 연방에서는 박물관 있어. 박물관 있죠. 박물관 문 닫을 수 있지. 무엇처럼 내가 미국 갔는데 박물관 물어 갔는데 박물관이 안 해. 그럴 수 있어. 그 얘기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가 지급 안 되는 거죠? 최악의 경험은 그런 경우가 있죠. 라고 말씀드리고. 제 기억에 아마 트럼프 당시 재임 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랬었어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이 나왔으면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시회에 왜 떨어지지 자꾸 그러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금리가 좀 올라가고. 날라가 미친듯이 올라가는데다가. 어제도 잠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여튼 일부 ABC 방송이나 한 두세 군데 또 같이 했는 게 또 나왔어. 여론조사가. 아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통령. 아 대통령. 아직 멀었지. 내년이라서 아직 멀었지만. 미국인 나라는 이제 선거인단 선거부터 하면 내년 한 9월부터 8, 9월부터 할 거라고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엔푸시의 이런 데부터 시작할 텐데. 지금 우차범위 밖으로 듣고 트럼프가 얘기하거나 또 나왔거든. 트럼프 기소당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거 법제인 걸 물어보면. 푹 들어오시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트럼프가 그러면 우리가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미국 국민들이. 왜냐하면 바이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잖아. 지지하던 모르겠지만 계층이나 인종계층, 소득계층이나 있잖아. 사람들이 해보니까 지금 재미가 없는 거야. 미국 경기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도 꾸준하게 비닛빛 부입부가 하고 있거든.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으니까. 사람들 바이든도 아닌가 봐야 하는 거지. 아 바이든까지. 그래서 그쪽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바뀌고 있어 지금. 우차범위 밖이야. 트럼프가 또 되면 장이 좀 추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도 국민이 원하는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 뭐라지 뭐. 죽가 박살난다는 상황 있지. 하지만 뭐 다 뒤껏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기억나. 그날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날. 그날이 아주. 그날 오버나이 돼서 선물 시장이야. 2% 8% 떨어졌을걸. 그날 다 해결됐어. 열리자마 해결됐어. 대륙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 플러스 왔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S&P500이 플러스 0.4% 다가가 플러스 0.13% 나스닥이 플러스 0.45%의 상승을 보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업종을 보시게 되면요. 필수배자가 빠졌고 임시소비자가 올라갔는데 정반대의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필수배자가 거의 못 쓰는 모습이 돼서 방어적인 어떤 소비자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어제 올라간 종목 아마존이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올라갔는데. 일단 의미 없는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또 오픈 AI에 경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엔스로픽인가? 네.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에 40억 다 투자했던 거. 이름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AI 칩보세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름 한다고 자꾸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름 한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어제 나왔던 상승은 그냥 의미 없는 반등이 아닌가 싶고. 많이 빠진 거에 반등이 아닌가 싶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국제수익률 4.5314%로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7년 10월이 오니까. 2007년에 주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도 많잖아요. 이거 마음에 걸리는데 4.5가 뚫렸기 때문에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실 뭐 그냥 가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동호 이사께서.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에 모시고 와. 다음 주 수요일 날. 연휴인데? 모시고 와요. 그러면 수요일 날 월간 저기 뭐죠? 매운맛 스크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운맛도 간단하고 이 얘기 좀 들어와야 돼. 쌓종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달러가 또 106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달러가 진짜 엄청 셉니다. 연주 고점을 찍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나마 양바냐. 달러 엠바. 달러 엠바 이번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로 80년으로 바로 간다. 달러 원도 1340매덱으로 왔어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늘 얘기했습니다만. 달러가 올라가면 조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유가도 소폭 하락했는데 의미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미 없어. 가장 중요했던 금리하고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멈추지 않으면 장이 올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혀 싶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피해받는 업종이 뭐겠습니까? 위원님. 뭡니까? 가장 피해받는 업종 종목이 뭐겠습니까? 3번, 4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혹시 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빅세븐의 주식 한번 볼 건데. 빅세븐 주식을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번 중간에 해보면서. 팔 것인가 살 것인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겠습니까? 파시겠습니까? 이게 헷갈리지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적정 주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적정 주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에서 적정 주가가 약간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봐야 될 거니까. 좋은 거 좋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그리피센트 세븐스탁입니다. 딱 보시면 현재 점유율이 28%로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면 7개 종목이 거의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은데. 이것들이 못 가면 장이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요. 애플이 7%, 마소가 7%, 알파벳 4%, 아마존, NBA 3%, 테스트 2%, 메타가 2%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애플과 마소인데. 최근에 애플 마소가 움직임이 좀 둔하지 않습니까? 약간 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글이 보시면요. 헬서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매그리피센트 세븐스탁이 약간 붙임이 심해지고 있는데. 빠지다 보니까 뭐가 못 간다? 시장이 못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493개 기업은요. 아직까지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한 게 없어요. 올해 한 3% 올랐어, 3%. 3%면 거의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다우지수보다도 못해. 다우지수요? 다우지수보다도 못하니. 다우지수 한 2, 3% 올라간 거죠? 딱 그거네요. 딱 그거네요. 그러면 493개 기업들은 여기에는 기술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못 갔습니까? 진짜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매그리피센트 세븐스탁이 올라가야지만 장이 올라간다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그림이 이건데요. 한 달 성과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도 빠졌고 마소 빠져있고 맘버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라간 종목은요. 알파벳, 메타, 메타, 테슬라 올라갔는데 메타는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안 좋은 게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안 좋은 건 처음 봅니다. 최근에 10.48% 빠졌기 때문에 가장 안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빠지게 되면 A의 관련주가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주가 약간씩 재미가 없애는 게 아닌가 불이 커지고 있는데 혹시 우려가 나올 만한 그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없었죠? 그냥 빠진 거죠? 출척 시즌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냥 막연하던 불안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금리가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굳이 얘기하자면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정학적이 있을까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얘기했던 거, 우리 회원님이 얘기했던 건데 RSI를 같이 보실 건데. 오, RSI 볼만하죠. 어제의 기준입니다. 애플이 42를 보여주고요. 참고로 30이면 과매소에서 보통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매도라도. 네, 과매도, 과매도. 마소가 36을 보여주고 아마존이 38, 알파벳 40, 메타가 48. 엔비디아가 34. 깜놀했어요, 저도. 34라 보여요, 34. 테슬라가 41인데 34면 거의 제가 보기에 올해 처음 보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처음 보는 숫자죠. 왜냐하면 올해 막 올라갈 때 80 넘나 들었어요. 아, 80. 그런데 34를 보여주면서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34면은 매수하면 9원에 왔다고 보시면 될 거야. 물론 이제 올라간다 보장 없지만 처음 보는 숫자이기 때문에 많이 싸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RSI라는 것을 갖고 매매 타이밍을 잡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지표들이 타이밍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만 많이 떨어졌네, 많이 올라갔네, 투자신력이 많이 내려갔네, 이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RSI 단독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RSI가 올라가는 시기에 주가는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RSI가 60, 70, 80 되더라도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슈팅도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거나 할 때 있죠. 아니면 매수를 좀 천천히 할까 이럴 때는 볼 필요가 있어요. RSI는 보시고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 이 회사가 그럼 이익의 성장성이 어떻게 나오냐. 이익이 좀 줄어드냐, 마이너스 나냐. 매출이 늘어나야 줄어드느냐. 그리고 목표주가도 계속 볼 필요가 있죠. 목표주가 올라가는데 내려가느냐. 아니면 투자이기 바뀌냐, 어쩌느냐는데요. 지금 보시면 420달러 정도 되잖아요. 420달러? 420달러. 이 언저리잖아요. 위안한데. 지금 이 모든 주식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벤, 메타프레폼스, 엔비디아, 테슬라 중에 목표주가까지의 계리율이 제일 높은 게 엔비디아입니다. 주가는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좋은 겁니다. 엔비디아는 목표주가 평균이 한 630이 나옵니다. 그때 높았던 분은 1,100까지 나왔죠. 물론 안에는 200도 있지. 그렇지만 이게 제일 계리도래 상당히 큰 거고 의견이 매수비중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거든요. 이 주식은 거기다가 RSI가 지금 80이 아니라 RSI가 30? 물론 30 이하로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지금 팔 때가 아니죠. 특히 이러니까 민망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미국 시간 목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잘하는 증권사 금요일날. 아니면 다음 주 주요일날 받아도 상관없지. 야, 이거라도 좀 먹을래? 용돈 줄 줄 알아요? 아주 조금 줘. 조금 줘. 대단까지.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면 10월 되면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유가 세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10월이 강했죠, 전통적으로. 강했죠. 첫 번째 강했습니다. 두 번째는 10월에 뭐가 나옵니까? 실적이 또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또 발표되죠. 그럼 실적이 좋아하는 게 아마 증명이 될 거로 보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계속 주가가 빠지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내성 있죠. 내성 있죠. 내성 때문에 반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10월이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이 끝이야. 30일이 토요일이야. 30일이 토요일입니까? 그럼 이번 주가 끝이네요, 그냥?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고. 그러면 월가는 약간 하락할 거로 보이지만 시어부터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혹시 이거 처음 보실 것 같은데 그룹복구스 혹시 아십니까? 그룹복구스? 알긴 알죠. 유명한 사이트인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적정지가 보이죠.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더니 맨날 무슨 모니스터만 갖고 오냐 해서 갖고 온 거니까 이것도 보여줘요, 이거? 몰랐습니까? 안 봤죠. 밴드가 있는 건데 여기서 볼 거는 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지수가 현재 주가가 약간의 중간에 쳐져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연두석적으로 몰리면 좋은 거거든요. 보시면 될까? 그다음에 이제 검은 선을 보시면 좋은데 검은 선이 올라가면 적정 주가 예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좋은 거죠. 해서 보고 있는 애플인데요. 애플은 적정 주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룹복구스 형님들이 약간 이분이 우리 모니스터보다는 약간 후하게 주시네. 약간 후해야죠. 후합니까 이게? 약간 후해야죠. 애플은 모니스터보다는 상당히 위에가 있어. 위에 있다? 내 그룹포커스 마음에 들었다. 진짜 마음에 들었다. 그다음에 그룹포커스 역시 내 후년 정도가 되면 목표 주가 200을 잡기 때문에 적정 주가 목표입니다. 꾸준히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팔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로 사는 것도 조회가 좋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애플 역할, 두 번째 마소인데 마소 역시 똑같이 거의 적정 주가에 근접해 있다. 마소는 거의 똑같네요. 주가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적정 주가 역시 올라가면 지금 사는 게 왔지 않나? 이렇게까지는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혹시 아십니까? 유연님? 구개나임이 마지막 매동을 철회했습니다. 반성한 거죠? 마이크로소드? 마이크로소드. 그래서 일단 지금 마소가 매동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존경해야죠. 좋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개나임까지 매도를 철회했으면 그만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세 번째 기업은요. 아마 역시 극도로 언더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밑에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방어수 성격의 그런 종목같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겠다는 거 설명드리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요. 적정 주가까지 올라오는 것만 해도 주가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A의 칩볼 있지 않습니까? 투자한 거. 엔스로픽 맞나요? 엔스로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젠피크 기억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픈 A에 대적할 만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젠피크 기억나세요? 오젠픽, 유고비. 다 외우신 적으로 다 있죠. 역시 나이가 젊으세요. 기억력이 좋습니다. 자 보시고 알파벳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은 역시 똑같이 언더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알파벳, 아마존같이 이렇게 굴지의 성장주가 되어 있는 것은 금리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씩 너무 비싸서 안 사는 요인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적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실적이 나올 10월달에 보시면 거의 검지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은 메타. 메타는 정말 꾸준한데 똑같이 적정주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 종목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엔비대아인데 엔비대아는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딱 붙어있죠. 붙어있는데 약간의 과물수권이라고. 약간의 과물수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려오면서 지금 적정주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정주가의 선물을 보시게 되면 얼마까지 올라가려면 내후년에 900까지 간다는 게 이들의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지분 2배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보시면 좋은데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편하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말씀 들었습니다. 엔비대아까지 봤고. 마지막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어떨까요? 극도로 언더벨로 돼 있다. 오 테슬라. 테슬라 진짜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릎포커스가 테슬라 마음에 들었다.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밴드가 하단에 있으면 거의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하면 거의 먹거든요. 해서 필요하신 분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에도 언더벨로도 현재 의견이 많지 않는데 일단 이건 제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엔비대아, 테슬라가 달라지는 모습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셔야죠. 엔비대아의 적정 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갔거든요. 쉽지 않은데요. 그것은 그만큼 실적 발표할 때 2분기 연속으로 가이덴스를 꽤 올려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3분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엔비대아에 관심 있으신 분은 블룸버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엊그저께 나온 게 있는데 AI 시장의 전망을 대해서 상세히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AI가 장기적으로 2030년, 40년까지 꽤 다 커집니다. 그중에 가장 커지는 정도가 트레이닝 분야예요. 트레이닝 분야.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GPU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커지는 분야예요. 초기에.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적정 주가 갖고 주가에 판단해서 매수, 매도하기에는 좀 뭐가 부족한데 기본적으로 비싸다, 싸다를 보시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싼 거를 보여주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RSI를 같이 보고 RSI를 같이 보면 거의 못 보고 다 볼 거죠. 안 사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금리가 문제된다. 그렇죠. 금리 문제 되죠. 좀 시화가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좀 시화간 뒤에는 상승이 좀 예상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완벽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당장 테슬라를 좀 매수하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리고요. 엔비다도 좋으네요. 엔비다까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번 오늘의 흐름을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뭐 딱히 중요한 게 없고 우리 위원님의 최애 종목이죠. 코스트코 시점이 나오는데 뭐 나쁜 거 없겠죠? 믿으면 하겠죠? 코스트코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코스트코는 꾸준하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율이 높게 사람들이 더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오늘이랑 내일 가시면 큰일 남대죠. 오늘 내일 가면? 아, 명될 때니까 그때는 안 가겠죠. 안 갑니다. 근데 뭐 지금 뭐 필요하면 가야겠지만 웬만하면 피하면 되겠죠. 좋겠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저녁 6시에 가도 안 돼요. 그다음에 오늘까지 그러는데 목요일날 GDP 확신시가 나오고 있대. 그때부터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좋아진다는 걸 한번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좀 반등이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까지 올라가고 이번 주 올라가는 걸 기대해보면서 방송 마치고요. 이번 주에 올라가지 않으면 다음 주에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월화는 제가 어차피 놀겠죠? 방송 마치고요. 건강한 모습은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승, 하락, 양방향 투자가 가능한 미국 주식 옵션 서비스 오픈 미국 주식 옵션 키움에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